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상 처음으로 임기 5년의 주석의 세 번째로 선출됐습니다. 절대 권력자 자리를 15년간 유지하는 것인데, 집권 3개의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수관 기자입니다. 찬성 2,952표, 반대 기권 0표, 단 한 표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3년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어진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선거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 주석은 헌법전에 손을 얹고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국가주석직은 원래 연임까지만 가능했지만, 2018년 헌법 개정으로 3년임 제한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1949년 신중국 헌국 이후 국가주석 3년임은 시 주석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총석위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집권 3기를 시작한 시 주석. 이제 당과 국가, 군에 걸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서 재임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3기 시 주석은 거센 풍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전방위적 경쟁과 갈등이 심화하고, 대만을 둘러싼 잠재적 분쟁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초고속 경제 성장률이 꺾이고, 지난해 중국 인구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중국 체제가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인들은 또 국가 부주석의 상하이방 출신인 한정, 전인대 상임위원장에는 자오로지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내일은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리창 상무위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수강입니다. OBS 뉴스 이수강입니다. 감사합니다.